밴드메탈의 업샷 바인딩입니다 이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경영화가 되어 있어서 도익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풋패드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레탄 하이백이 있어 부드러운 반응성과 컨트롤이 용이하게 나왔습니다 경영화가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바인딩입니다